기상캐스터 배혜지 소액의 현찰이 필요하다면 편의 상품권 전문 매입 업체를 통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이 있답니다. 상품권은 많이들 아시는 대로 종이 상품권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프티콘 방식의 핀번호랑 바코드가 적힌 모바일 상품권까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상품권 현금화는 이를 팔아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품권 현금화를 해서 현금으로 교환해보시길 바라요. 복잡하지 않게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방식이 상당히 간소해서 지금 많이들 쓰고 있어요. 복잡하지 않다고 말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여타의 다른 대출 방법들과는 다르게 많은 서류들은 전혀 준비할 필요가 없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과 본인 명의의 통장만 구비되면 곧장 거래 진행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요. 소액결제 현금화는 이용 중인 휴대폰의 결제 한도를 파는 방식으로서 간편하게 하면 보통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개인에게 판매하는 방법부터 상품권을 구입한 후 핀번호를 되파는 것도 가능해요. 아니면 소액결제 한도를 매입하는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해당 방식은 좀 전에 언급한 대로 담당 직원과 일대일 상담을 거쳐 진행되며 빠른 결제를 하고서 10분 내로 신속히 입금이 완료돼요. 이 정도로 간소화되어 현찰처럼 애용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급한 경우 정말 급전이 필요한 분들은 신용점수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신용대출보다는 소액결제 현금화가 보다 편리하고 빨라서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출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걸 얘기하며 대개 금융권을 통해 하게 되고 크레딧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나 휴대폰 소액결제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등급에는 조금도 영향이 없으며 신용등급과는 상관없답니다. 제일 간단하고 흔히들 사용하시는 방법, 수수료가 적은 방법은 소액결제입니다. 문화상품권 등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권을 구입해서 상품권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에게 상품권을 파는 방식이에요. 카카오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